신학입문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학입문 오늘 첫 번째 강의는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삶의 원현상으로서의 교육 또 교육에 대한 어원적인 이해 또 기독교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 교육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입장과 기독교 교육 또 기독교 교육과 관련된 용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 교육에 대한 개념을 함께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신 것 같은데요 중고등학교 미술 시간에도 많이 봤던 그런 그림이죠 1879년 스페인 북부의 어느 동굴에서 발견된 그런 그림인데요 사람들이 이 들소 그림을 보고 여러 가지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왜 구석기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14,500년 전에 그려진 이 들소 그림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그렸을까 여러 가지 논쟁을 많이 하고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은 하나의 어떤 주술적인 의미가 있다 어떤 사람은 예술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교육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교육적인 의미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잘 보면 소의 심장이 있는 이 부분에 뭔가 콕콕 찍힌 듯한 그런 자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알고 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사냥을 위한 어떤 하나의 표적으로 사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겨울날 추운 겨울에 동굴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이런 벽화를 그려놓고 청소년들이 여기에 창을 던지면서 소를 잡는 그런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사냥의 표적이고 어떤 실용적인 그런 차원으로 그려졌다 그러면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과 주술 이런 걸 모두 넘어서서 삶의 원현상이고 또 이 교육이 예술의 세계를 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창조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언어 능력 세 번째는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런 세 가지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교육이 가능한 존재고 교육이 필연적인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인간은 교육적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에 관한 어원적인 이해인데요 영어에서 우리 교육은 에듀케이션이라고 하지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원래 이것은 에듀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뭔가를 이끌어낸다고 하는 이런 뜻인데요 두 가지 어원이 있는데 에두카레라고 하는 것하고 에두케레 글자 하나가 다른데 뜻이 좀 반대가 됩니다 에두카레라는 말은 훈육하고 기르고 인도한다 또 깊은 인상을 준다 그런 뜻이고 에두케레는 반대로 안에서 뭔가 있는 것을 이끌어내고 끄집어내고 가능성과 능력을 이끌어낸다 또 뭔가 나타낸다 하는 그런 차원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묘하게도 교육이라고 하는 한자어도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교자라고 하는 것은 피교육자의 외부로부터 교육자에게 뭔가 문화와 전통기술 생활기술 풍습 언어 이런 것들을 바깥에서 안으로 가르쳐주는 것이고 육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피교육자가 안으로부터 생득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질, 성품, 성장의 잠재능력 이런 것들을 바르고 순조롭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육성해주는 그런 차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말도 이렇게 잘 보면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가라라고 하는 말하고 치다 하는 두 가지가 합쳐진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가라다 이 말은 교훈을 주고 학습자의 외부에서 필요한 것을 학습자에게 가르치는 말하자면 한자어의 교회에 해당하고 친다는 말은 우리가 동물을 사육하고 식물의 가지에 잎을 베어낸다 칼을 달구어서 칼 같은 것을 만든다든지 경작, 연마, 사육, 제거, 성장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피교육자의 성장 잠재력을 안에서부터 끄집어내어서 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한자어의 육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두 가지 차원을 우리가 종합을 한다면 이 에듀케이션 또는 교육, 가르치다 하는 이것은 피교육자의 외부에서 일정한 가르침을 통해서 피교육자 안으로 영향을 안으로 미쳐들어가는 사회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나가는 그런 차원이 있고 두 번째는 이 교육자 안에, 피교육자 안에 내부의 그 잠재력을 끄집어내어서 길러주는 이 두 가지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그렇게 넓은 의미에서 교육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 가지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독교를 목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 말은 기독교를 가르치는 교육이고 또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종교를 가르치는 그런 교육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정보라든지 내용을 제공하고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과 교리와 기독교의 역사, 전통, 삶의 양식 이런 것을 가르치는 이런 차원을 기독교를 목적으로 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기독교가 교육의 소유격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독교의 교육 기독교가 주체가 되어서 실시하고 교인을 양육하는 교육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교회 교육과도 아주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를 어떤 형용사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기독교 교육을 가장 넓은 의미로 이해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기독교적으로 하는 행위 이 피교육자를 가르치고 키우는 일 전체를 기독교적 방향으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하는 교육이고 어떤 저번의 의미에서 기독교인을 만든다는 이것을 넘어서서 모든 교육행위 안에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하는 교육 그러다 보니까 교회 교육에 제한되지 않고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교육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 교회에 제한되지 않고 가정과 학교와 사회 등에서 확대된 그런 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을 이해할 때의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오토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첫째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만드는 것이다 일반 교육에서 만드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목적을 향해서 피교육자를 변화시키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피교육자보다는 이때는 교육을 하는 사람을 주체적으로 바라보고 인간을 하나의 백지 상태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무엇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피교육자를 만들어가는 데 그런 기술에 관심을 가지는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인 모델이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행동주의라든지 경험주의 교육학의 입장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외부로부터 학습자 안으로 영향을 끼쳐 들어가는 그런 교육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이런 차원이 우리 기독교 교육에도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성소와 신앙의 내용과 기독교의 가르침과 교리와 기독교의 역사와 전통, 삶의 양식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교회의 문화와 삶을 통해서 사회화해 나가는 교육을 이런 교육을 만드는 차원에서의 기독교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르는 교육인데요 일반 교육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EP 교육자가 가지고 있는 그 내부의 성장의 잠재력을 바깥으로 잘 이끌어내 주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연주의 교육, 아동중심적인 교육, 비권위적인 교육, 개혁교육학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받고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속에 성장을 위한 어떤 내적인 프로그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동 내부의 어떤 성장 법칙이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외부에서 가해진 어떤 적극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소극적인 교육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이런 기르는 교육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은 어떤 신앙의 특성과 발달을 고려하는 교육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를 학습자의 어떤 특성과 발달적인 척도에 맞게 해석하고 제시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에모리 대학에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자가 계셨는데 이분이 신앙 발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신앙 발달 이론은 우리 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일곱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작은 어떤 하나의 그런 관점에서 그 관점이 점점 더 커지고 지평과 관점이 넓어지는 그런 것을 신앙의 발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신앙 발달 이론 같은 것도 기르는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성욕신적인 어떤 가르침을 실현하는 그런 교육을 기르는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발달적인 특성과 이런 것들을 잘 이끌어내고 이것을 잘 개발해내므로써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차원인데요 이 만남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 교육에서는 인간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한다든지 또는 어떤 결혼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우리 인간의 살아가면서 중요한 실존적인 그런 순간들이 있죠 이런 변화를 교육의 중요한 모티브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실존의 순간에 일어나는 어떤 단속적인 만남과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어떤 인생의 허무함이라든지 또 인생의 중요함이라든지 죽음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의미를 만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도 이러한 만남의 교육 차원이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앞에서 기르는 교육이라든지 만드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만남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모세가 가시뜰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사건이라든지 또 이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와 만나 주신 어떤 그런 만남의 사건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있어서 모세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소명을 새롭게 하고 또 제자들의 소명과 믿음을 새롭게 했던 그런 순간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 만남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성령의 도움에 의존하는 교육이 바로 이 만남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결혼이라든지 또는 이혼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다른 사람의 죽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실존적인 사건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떤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난다든지 하는 그런 회심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을 이 만남의 기독교 교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또 중요한 사람을 만남으로써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만드는 차원 이것을 우리가 보통 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형성하고 사회화하는 그런 차원의 교육이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공동체라고 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어떤 예전에 참여하고 또 서로가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과거의 세대, 현재 세대, 미래 세대가 함께 같이 어울리면서 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런 것을 함께 나누면서 삶을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에게서 배우고 삶을 나누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이런 차원이 형성하고 사회화하는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르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 인간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심어주신 어떤 내적인 성장의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어떤 내적인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잘 그 단계를 고려하면서 거기에 맞는 신앙 훈련을 하고 함으로써 길러주는 교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신앙 발달의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0단계부터 시작해서 1단계, 2단계 해서 쭉 이어지는 이런 신앙의 발달 단계를 잘 고려하면서 거기에 맞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차원을 우리는 기르는 교육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어떤 초월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만남의 교육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내가 죄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그 구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회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하는 어떤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중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멘토를 통해서 또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초월적인 성령 하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교육을 우리는 만남의 교육 그런데 이 기독교 교육은 이 세 가지 모두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만남의 교육이나 기르는 교육, 만남의 교육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가능한 그런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독교 교육과 연관된 그런 용어를 한번 살펴보면은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적인 요소 이런 것을 핵심적으로 간주하고 이것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교육 또 신앙 공동체에 의해서 지원되는 교육 좁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또 넓은 의미로는 기독교 전통에 기초하는 교육 그래서 개시에 바탕을 둔 신학을 중심으로 교육 철학과 이론적 근거를 형성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가장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종교 교육이라고 하는 말은 이 기독교라고 하는 특정한 종교를 지칭하지 않고 특정한 교회와 교파의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종교 교육이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를 공유하는 그런 기독교 교육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도 일종의 종교적인 차원을 가지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도 종교 교육의 공통 분모적인 요소를 포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종교 교육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구름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말하고 종교 교육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 또 기독교 교육이 가지고 있는 강한 정체성 이 두 가지를 조금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적 종교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말하고 일반 교육을 우리가 한번 다시 비교를 해본다면 이 공통점은 뭡니까? 가르치고 키운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차이점에 있어서는 분명합니다 교육하는 그 목적과 교육의 내용과 이론적인 근거라든지 교육의 주체 모든 것이 차이가 있고 일반 교육은 인간이 중심이 되죠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가르치고 배우고 그런 두 가지 차원을 이야기한다면 기독교 교육은 물론 인간이 가르치고 인간이 배우지만 거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교육이라 하는 말은 교회가 주관하는 교육이고 그러나 교회의 어떤 특정한 교육 프로그램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의 모든 활동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성숙시키는 교육활동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활동이다 하는 차원에서 요즘은 교육 목회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말은 목회의 모든 분야를 기독교적인 원리를 적용을 해서 해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과 공동체가 성숙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것을 교육 목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학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이 말은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학교식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18세기 영국에서 로버트 레익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한 그런 주일 학교에서 시작이 되어서 이 썬데이 스쿨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었었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렇게 해서 교회 학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회 학교보다는 더 넓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 교육 안에 속하는 학교식 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종합을 한다면 기독교 교육이 무엇일까 제가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색깔을 섞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가정과 학교회, 학교, 사회, 미디어 등의 현장에서 창조, 구속, 영화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과 실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도록 다양한 교육 방법과 통로를 통하여 전생에 걸쳐 이들을 지원하고 도전을 제시하는 종말론적 과정이다 상당히 길고 좀 복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색깔별로 제가 조금 구분을 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누가 하는 겁니까? 기독교 교육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입니다 이들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것은 일반 교육과 차이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그 현장은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사회와 미디어 요즘 가상 공간 다 포함해서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통적으로 교회만 생각했는데 이것을 넘어서서 사실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독교 교육의 현장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심이 되고 또 교회와 학교, 사회, 미디어가 상호 연관된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창조, 구속, 영화라고 하는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존재, 양식과 그 실천에 우리가 불우심을 받아서 거기에 참여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창조와 구속과 영화의 어떤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초대를 받아서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다양한 교육 방법과 통로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한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지원하고 또 도전을 제시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과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비로소 완성이 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정의와 개념을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점검을 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독교 교육의 사역에 다양한 현장에서 잘 참여하시고 잘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